지금 몰라 해서 참나 접속되시죠? 이 간단한 말이요. 지금 6식, 7식, 8식 너머에 9식 만나셨죠? 이 소리예요. 성철이 문제가 이 말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철스님. 6식이 다 정화된 뒤에 7식이 다 정화되고 그 뒤에 8식이 다 정화된 뒤에 자성청정심 참나 만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우리 제목이 견성을 막아버린 성철스님 했잖아요. 진짜 견성 막아버렸어요. 그 뒤로 지금 견성했다는 말을 누가 감히 할 수 있어요? 견성하셨나요? 다 물어보면 다 우물쭈물해요. 왜냐하면 지금 6식, 7식, 8식을 다 정화했다는 소리인데 그럼 12지라는 소리인데 당신 12지인가요? 그러면 성철도 말 못했어요. 당신 그럼 부처란 말인가요? 제자가 하니까 말 못했다고요. 자기도 이상한 말 이상하잖아요. 왜 꼬였는가? 바로 알 수 있는 거를 너무 어렵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80이니 뭐니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지금 몰라 괜찮아 하고 정신 또렷하면 그건 80도 아니에요. 90이지. 근데 이건 이해하셔야 돼요. 내 내면에 깨어있는 생각은 6식이에요. 깨어 계실 때 깨어있는 중에 보이는 5식이나 6식은 다 현전해요. 그리고 나의 애고의식도 작동할 수 있어요. 70도. 80도 그 모든 업보를 저장하고 있어요. 지금 활발하게. 그러면서도 청정강명심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다고요. 깨어 계신다는 게 그런 거예요. 이런 거 설명 전혀 못해요. 성철스님 이론으로는. 깨어있는데 이미 청정강명심이 드러나 있다. 이거 이해를 못하니까요. 이건 어려운 얘기인데. 티벳 겔룩파에서도 이거 이해 못해요. 왜냐하면 티벳에서는 어떻게 이론이 돼 있냐면 우리가 언제 청정강명심을 만날 수 있냐면요. 죽을 때. 그러니까 임사체험 정도에 깊이 들어가는 일체 모든 식이 다 멈췄을 때. 성철스님하고 뭐가 다르냐면요. 성철스님은 이 식이 다 정화됐을 때 견성이 된다. 그럼 10이 진화돼요. 그건 아니죠. 자 티벳 겔룩파식 주장은 뭐가 또 문제냐면 이 모든 식이 다 작동을 멈췄을 때만 구식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언제 드러나요? 죽을 때. 그래서 겔룩파의 창시자인 종카파는 언제 견성했냐? 죽은 뒤에 견성했대요. 그걸 누가 알아요? 죽은 뒤에 한 건 누가 들어요? 죽고 나서 지수와 풍이 다 흩어지고 의식이 다 흩어져서 70, 80, 90, 80까지 작용이 멈췄을 때 그때 정강명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스티벳 사자에서가 누구나 이때 한 번 기회가 오니까 이때 견성하라고 가르쳐준 게 사자에서 살아서도 못한 놈이 죽어서 하겠어요. 이것도 꽝. 그런데 닉마파나 깍규파 주장이 뭐냐면 지금 여기서 바로 접속 가능하다. 구식이. 왜? 육식, 칠식, 오식이 다 청정심, 자성청정심의 작용이니까 오식, 육식, 칠식이 아무리 작동해도 전혀 방해하지 않는다. 청정강명심, 구식을 만나는데 이게 닉마파, 깍규파고 우리 입장이에요. 학당 입장이에요. 우리 조사수님들 입장이에요. 선불교 조사수님들. 그러니까 조계종 이쪽이 다 원래 티벳으로 가면 밀교예요. 무상료가 최고 밀교예요. 단박에 접속하는 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결룩파는 없어요. 그래서 결룩파, 달라이라마가 닉마파 경쟁 강의하면 우리는 이렇게 안 보지만 닉마파는 지금 곧장 망상 속에서도 청정강명심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 말해요. 우리랑은 다르지만 하면서 말해요. 우리는 완전히 깊은 선정에 들어서 임사체험 정도의 멸진정에나 들어야 만납니다. 아니면 진짜 죽든가. 그런데 닉마파는 재채기하다가도 만난다고 한다. 이렇게 가르쳐요. 우리랑 똑같잖아요. 딱 재채기할 때 찰나 앞뒤 끊어지고 주계 끊어졌을 때 그때 청정강명심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쉽다.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망공스님 같은 분은 장맛 짠 줄 알면 견성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장맛 보고 짜네 하고 알아차릴 정도면 견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망공한테 가서 성철이 배우다가 망공한테 의문을 품 거예요. 망공스님이 아무한테나 견성인가를 막 주는 것 같은 거예요. 당연하지 않아요. 너도 알았네. 남녀노소 누구나 오면 인가를 해준 거예요. 성철이 거기에 불만을 품었어요. 견성이 얼마나 어려운 건데 저렇게 막 주나. 그래서 자기가 나왔어요. 망공한테 배울 거 없다. 그래서 자기가 혼자 돋았고 또 나중에 망공스님을 간호라면서 마주쳤는데 망공스님이 배추밭에서 배추 뽑고 있는데 성철스님은 견성하신 분이면 계속 오메이려 동정이려 화두가 흘러야 된다고 망상이 있으니까 스님 지금 배추 뽑을 때 화두 있나요? 망공스님 배추 뽑을 땐 배추만 뽑아야지 화두 잡으면 아니 딴 걸 뽑아 딴 걸 뽑게 돼 그러니까 가짜다. 이스님 가짜다. 돌아버리죠. 공부를 뭘로 생각한 거예요? 엉뚱한 생각을 하니까 화두가 계속 흘러야 무의식이 정화되는데 화두를 안 잡고 있다고? 그런데 망공스님은 참나 상태로 한 거잖아요. 참나 상태라는 걸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이분은 화두를 극도로 잡아서 모든 업장을 다 날렸을 때만 태양처럼 참나가 탁 떠가지고 완벽해진다는 이상한 이론을 혼자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못 한 거예요. 망공스님 이 양반 아니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독자적으로 이제 견성 선언하고 한 게 자기가 그냥 인과한 거야. 셀프 인과하고 간 거예요. 고승들 못 믿겠다. 망공도 저 지경이면 누구한테든 인과할 필요가 없겠다. 자기 친구인 향곡이랑 서로 인과해주고 향곡이 스님이 제자가 진제 스님이거든요. 둘이 서로 인과해주고 향곡스님은 아무튼 자기 스승한테 인과받고 또 이런 분이긴 한데요. 둘이 서로 인과해주고 하면서 지금 조개종 가풍을 만든 거예요. 양관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아시겠죠? 스님과 단단히 잘못됐습니다. 그분들이 가시고 왜 제가 계속 비판을 하냐면 그분들이 가시고 나서도요. 지금 그분들의 망령이 조개종을 다 사로잡고 있어서 견성한다 그러면 다 성철스님 기준을 갖고 맞추려고 그래요. 아무도 나오질 않죠. 만약에 저한테 견성 인과권을 절에서 주시면 제가 절을 한 절 털 때마다 견성자들이 계속 나오겠죠. 충격받을 거예요. 스님 아닌 사람들이 자꾸 견성자 받으면 견성했다고. 스님들 안 주고 제과자들 주고 있으면 충격받겠죠. 그런 일을 겪어야 돼요. 불교는 거듭나려면 승속 계급장 떼고 계급장 떼고 여기 오면 우리한테 해달라고 하면 아웃소싱 해줄게요. 우리랑 MOU를 맺든지 가서 견성 우리가 인과해 주마. 단 각오해라. 주지 견성 안 될 수 있다. 밥하는 분이 견성 될 수도 있죠. 밥 도와주다가 밥 도와주다가 자꾸 몰라. 학단 강의를 들었을 뿐인데 인과. 이거 못 가는 거죠. 차마. 까면 난리 나요. 장담하건데 상 많은 분들이 견성 더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상이 많고 불교 경전 좀 많이 받고 지식이 많고 하면 100% 이분들이 힘듭니다. 몰라도 못해요. 몰라하라 그러면 막 검색하고 있어요. 능험경에 있는 어떤 가르침과 유사하고 막 이런 이상한 생각하고 있어요. 몰라하면 입을 다물어야 되는데 입을 안 다물고 어떻게 팔식을 초월할 거예요. 계속 머리 굴리고 있는데 어떻게 육식도 못 초월해요. 이러면 그래서 유식학을 글로 배워봤자 의미 없다. 바로 내가 식을 초월할 줄 알아요. 그래서 지금 그걸 정확히 아시고 나중에 해보면요. 몰라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난 지도 의식 차원에서도 알 수 있어요. 자기가 몰라라고 딱 할 때 지금 육식이 막 돌아가는 게 작동이 점점 무뎌지고 그러다가요. 애고 감각이 사라지면 칠식도 작동을 멈춘 거예요. 난지 남인지도 모르게 돼요. 몰라를 자꾸 하다 보면 개체성을 못 느끼게 돼요. 그러다 보면 참나가 또렷해질수록 참나는 이미 그 전부터 드러나겠지만 더더더 또렷이 드러나죠. 구식이 몹다 생긴 게 아니라 원래 구식은 형형화 성성해요. 매 순간 우리 관심이 육식 채식 육식작용에 빠져있어서 그렇지. 육식과 의식 육군작용에 거기에 이제 작동이 채식이 작동하면서 계속 나를 개체성을 의식하게 만든다고요. 나를 남과 분리시키는 의식이 계속 작동하고 있는데 내가 몰라만 잘하면 점점 애고가 무뎌진다는 걸 아는 게요. 나다 남이다 가르는 힘이 점점 약해져요. 그러다가 딱 순수하게 존재만한 상태가 들어가요. 이때는 나라는 존재감이라고 해도 나와 남을 나누지 않는 그냥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인 거지 남과 구별을 못하는 상태에 들어가요. 그럼 거기가 구식이에요. 팔식도 아니에요. 구식이에요. 성철스님 쪽은 이러면요. 그 팔식 노름에 빠졌다고 막 또 난리 칩니다. 팔식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팔식은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팔식과 칠식은요. 무의식적으로 작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의식하는 데는 구식이에요. 팔식이 아니고 막 무의식을 의식했다고 난리 치는 경우죠. 그러니까 뭔 식인지도 모르고 막 떠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이 한 거는 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정신이 밝대요. 어느 날 신자가 와서요. 밤낮으로 정신이 밝아요. 그거 팔식이야. 이래요. 팔식도 모르면서 그냥 깔라고 하는 거예요. 너 구식 아니야. 팔식이야. 아리아식에 접속한다는 건 엄청난 경지인데요. 그것도. 근데 그걸 접속했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접속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렷하고 알아차리는 생생한 의식은 다 구식이에요. 모르시는 거예요. 팔식. 그러니까 팔식에 대해서 되게 혐오쯤이 생겨가지고 이런 거 있죠. 우리나라도 뭔 일 생기면 다 북한 탓이 북한이 하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이에요. 팔식이 막 다 전지전등해지는 거예요. 다 팔식이라고 하니까 참나보고도 팔식이라고 그래요. 팔식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유식하게 팔식 설명 들어보시면 우리가 지금 팔식을 또렷히 알아차리고 할 그럴 게 아니에요. 팔식은 또렷하게 성성하게 알아차려진 의식이 있으면 청정광명심이에요. 무조건 이걸 아신 분들이 복잡한 식도 사용 없다는 걸 안 거예요. 그냥 몰라 하면 바로 그 자리지. 이래서 친절하게 가르쳐줬더니 선불교 하신 분들이 유식학타 씹어먹고 가르쳐준 건데 거기다 다시 유식학자한테 들이대서 서로 남까고 자기 잘났다는 얘기하려다가 복잡해져 버린 거예요. 이론이 무의식 의식했다는 놈이 나오고 이상한 소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무의식에 빠졌다는 건요. 팔식 아래아식에 빠졌다면 여러분 멍 때리고 있다는 거예요. 무기공에 빠져야 돼요. 아래아식은 무의식이기 때문에 무의식 상태에서 여러분이 멍해졌어야 돼요. 그런데 나는 또렷한데요. 그럼 구식이에요. 그런데 또렷하다는데 남이 한 거는 까고 싶으니까 팔식이라고 너는 팔식에 빠져 있다. 이럴 때 막 오용되고 있습니다. 팔식이라는 게. 어설프게 배운 게 무서워요. 팔식은 그냥 참나의 작용일 뿐이에요. 또렷이 드러나는 건 참나입니다. 우리가 육식으로 몰고 가다가 툭 들어가면 바로 구식으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육식이 작동을 멈춘다는 건 점점 칠식도 작동을 멈춘다는 거고요. 그러다가 확 하고 들어갈 때 바로 무의식 지나서 팔식 지나서 바로 참나 접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불교 오록에 육조단경에도 그런 게 나오고요. 계속 이 말이 나오는 견문각지 육군작용이거든요. 견문각지랑 참나는 분리되지도 않고 합해지지도 않는다. 이런 설명들이 계속 나오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참나는 우리 육식작용 안에 또 있다. 보고 듣고 하는 안에 나타난다. 그렇다고 보고 듣고 하는 그건 아니다. 이런 표현이 한문으로 계속 나가면 되게 어려워요. 근데 다 지금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지금 보고 듣고 하는 거랑 참나가 완전히 다른 겁니까? 그러면 보고 듣고 하는 게 다 사라져야만 참나가 나온다는 이론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보고 듣고 하는 그 중에 참나도 같이 드러난다. 하지만 절대 섞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계속 구구절절 이런 표현들이 선불교 어려우기에는 되게 많이 나와요. 그게 우리는 아는 사람은 알아야 돼요. 이게 육식작용과 구식은 다르다. 이것만 알면 돼요. 칠식, 팔식은 무의식적으로 지금 작용해주고 있다. 육식이 기능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무의식적 작용들일 뿐이고 또렷이 드러나는 건 그냥 구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성철스님이 알았으면요. 아마 조교종은 견성자들이 속출했을 거예요. 뭐만 해도 다 견성이니까. 그런데 이론을 이상하게 세우면 아무리 해도 견성이 안 나오는 거죠. 그걸 뜯어고쳐야 되니까 제가 계속 비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도 누가 안 해주면요. 성철스님 이론이 그럴싸하니까 아무도 반론을 못 펴요. 거기 그냥 기대서 설명해버리고 끝내요. 그러면 다 같이 죽는 거죠. 제가 그냥 총대 메고 뭐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걸 바로잡지 않으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전개종 전멸입니다. 견성자 못 나와요. 앞으로도. 앞으로 나오려면 성철스님 이론으로 자기 견성을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견성했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그럼 너 성철스님 이론대로 했어? 또 설명 못 해요. 그러면서 남들한테는 또 성철스님 이론대로 하라 그래요. 코미디죠. 코미디죠. 이게 지극히 애고적인 탐진 지적 발상이에요. 자기 유리한 건 다 취하고 불리한 거는 싹 입 닦고 남들한테는 또 불리한 거 요구하고 자기 명예는 또 지키려고 하고 그러니까 솔직한 공부가 되겠어요. 이럴 때는 경전 보면 됩니다. 제가 경전 풀어드릴 테니까 보시고 하세요. 진짜 쉬워요. 지금 우리가 쉬운데 문제는 이겁니다. 꾸준히 계속 참나를 우리가 잡고 살아야 된다. 우리가 그게 어렵죠. 계속 깨어있는 거 참나를 찾지도 말고 뭐냐면 참나 잡고 싶다도 사랑이에요. 못 잡아서 짜증나는 것도 분노고요. 참나랑 싸우지 마세요. 참나 잡고 싶어서 이러는 것도 탐진칩니다. 참나 만나려고 하다가 참나랑 싸우게 돼요. 참나를 탐내게 돼요. 뭐 이상해지죠. 그러니까 그냥 몰라만 하시면 돼요. 몰라만 하면 참나 상태인 거지 참나를 잡아야겠다고 막 염을 품으셔도 안 돼요. 이거는 초기에 공부 초기에 광편으로는 쓸 수 있지만 공부를 참나를 만나신 분들은 힘 빼고 힘 빼고 깨어만 있으시면 돼요. 정신만 차리시면 되는 거예요.